맞은편 할머니는 완전 무장 갖추셨다. 이것이 바로 토요시장 전매 특허 농산물 실명제요. 상태나와 앉은 할머니들 하나같이 명체를 내걸고 계시는데 전동택 전술래 여사 오산댁 김막내 여사 비동으로 이상한 순지대 공림시까지 모두 손수 키우고 캔것들만 취급받는다. 믿고 먹을 수 있는 할메표 농산물 캐고 다듬고 말리고 숙성시켜 내놓기까지 어디하나 할메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다. 할머니들이 장사 준비를 모두 마친 오전 8시. 장터 반대편 공연장 뒤쪽에서부터 수상한 연기가 속구초르기 시작한다. 맞잡을 수 없는 속도 어느새 연기가 건물을 휘감았다.